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 처음에는 산부인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피부, 비만, 통증, 검진 등 여러 명의 전문의와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진료를 하는 의사나 진료를 받는 분은 모두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 병원입니다. 혹시 저나 저희 직원들의 말이나 말투가 불친절하게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거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. 해성산부인과 직원은 사람을 사랑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.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 좀 더 잘하겠습니다.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의사 환자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의사 한결같고 성실하고 실력있는 의사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의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성산부인과의 의료진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행동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성산부인과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해성산부인과의 의료진과의 의료진의 의료진을 의미합니다. 아멘